농협은 평창 동기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일제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소독에는 전국의 모든 축산 농장과 축산 관련 작업장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540개 반, 방역인력 6천여 명 등 총가용 자원이 동원됐습니다. 농협 관계자는 AI 발생으로 인한 올림픽 진행 차질을 방지하고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 범농협 방역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농협 관계자